아이앤드누츠라고 먹고 싶다고 하니까 사주셔서 4개씩 왔더라고요. 손톱 뒤져볼까? 클래스. 이렇게 왔어요. 검정, 빨강, 노랑, 노랑, 다른 것도 열어보면 아이앤드누츠라고 했어요. 맛있게 먹고 싶었거든요. 수분이 완전 슬라임 같지 않아요? 예전에 도너츠 슬라임 모양도 있었는데 벌써 군침이 툭툭 흐르네요. 진짜 맛있겠다. 시리얼 같은 거 막혀있는 것 같아서 맛있겠다. 그리고 음료를 같이 주셨는데 딸기 크런치 도넛이 예의인가? 아닌가? 딸기 소보로슈인가 보다. 앙버터 도넛은 뭘까요? 이상 앙버터 도넛인가? 바나나 도넛인 것 같아. 초코 소보로슈가 예의인 것 같아요. 아 초코 소보로슈, 딸기 소보로슈, 레인보우 도넛이 예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코 자바칩을 앞에도 같이 시켜주셨고 그 다음에 음 맛있겠다. 또 맛있겠다는 게 맛있게 사달밖에 안 된대. 이렇게 하면 블루 아이엠 도넛이 이거인 것 같고 아이엠 도넛이 이거인 것 같거든요. 박스도 너무 예뻐서 간직하고 싶어요. 이것을 딱 빼내면 이렇게 된대. 상자 너무 귀엽죠. 이런 너무 귀여워서 버릴 수가 없을 정도의 퀄리티인데 맛있겠다. 이거 하나 먹어볼까? 딸기 뭐였지? 크런치 로넛. 이건가? 헷갈려 죽겠어. 먹어볼께요. 음. 날짜는 얼마 안 됐나 봐. 너무 맛있어. 오늘도 카랑이를 외치는 맛이다. 너무 행복해. 카랑이 행복해지는 맛이야. 음료도 한번 볼까? 음. 양이 꽤 많아. 배달 팁이 3,300원. 적당한 건가? 음. 이렇게 청 같은 걸 덮여있는데? 신기해요. 종이참 잘 또리다. 이거 안 또리는데? 이게 약해서 부엉아. 얘를 좀 제거하고 먹어야지. 와우. 크림. 여기다 묻혀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 딸기 맛있다. 크림을 묻혀서 먹어보고 싶어요. 토핑만 더 떨어져 나갔죠? 아깝죠. 음. 초기 시럽부터 자바찜만 나는 느낌.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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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모양이 좀 망가졌는데. 이렇게 생겼어. 생겼어. 먹어보면. 맛있게 행복하게. 먹어봐야지. 맛있게 먹을 거예요. 커피맛에다가 초코칩 뿌려먹는. 생크림하고 같이 먹는 맛. 제가 자바찜을 좋아하는데. 여기있게 진짜 맛있네요. 이거 얼마라고 했지? 4,200원?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인다.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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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콤해. 진짜. 음. 선물맛은 것 같아. 잘 먹을게. 진짜 너무 맛있다. 살 치는 맛. 사람이. 살이 치는 맛이야. 진짜 맛있어. 약간. 볼때마다. 슬라임 생각나는 비주얼이에요. 주말은. 주말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진짜. 새벽만 해도. 우울증에 우울하다고 하던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지는 걸 싫어하냐. 다들 그렇지 않을까. 배고팠는데. 점심 먹기 전에도 이렇게 멀으면. 디저트인데 넣어가지고. 빵이라. 배 엄청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 만들어진 걸 파는 건지. 각진 걸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각진 걸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각진 건 아닌 것 같은 게. 따르타진 않거든요. 초콜릿 때문에 식은 건지 모르겠어. 시킨 건지 모르겠어요. 굳혀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시몰라 시몰라. 맛있다 진짜. 하나 다 먹을 수 있어. 제가 도넛을 별로 안좋아하는데. 오늘 다 땡겨갖고. 이거 택리를 할려나? 그랬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이런 발언이 있을 수 있는데. 더운 키도넛 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휴대 도넛을. 가격 가격인 것 같아.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가치가 있다 솔직히. 클래스 떨어지는 것도 너무 아까워. 사람 탈취기 하는 맛이. 딸개도 별로 안좋아하는데. 겉에만. 초콜릿이 있는 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도넛이. 안에도. 같이 뭐가 들어가있어.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기본 빵에다. 내 초콜릿 고칠만 해놓으니까. 너무 맛있어. 보기도 너무 이쁘고. 손톱이. 더러운 거는. 때가 아니고 여러분. 어제 라카 칠에서. 라카르만 저하고. 더러워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더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한입에서. 클리로를 했고. 인물를 말해야 돼. 인물를 이제 많이. 더. 다 나를 얻었나면. 아마 너무 맛있어. 누구가 보면은. 뭐라 해야 되지. 한참 돋는 사람인 줄 알겠어. 아니 근데 분키, 뭐. 많이 안 먹긴 했는데. 맛있어요. 제가 먹으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니깐 맛있다 설탕, 스프링클 음료맛? 모아서 뿌려먹고싶었나? 모아서 나중에 음료만 넣어먹고 싶은 맛인데 초코우유랑 커피랑 섞어먹고 만든 음료에다가 넣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씁쓸하지도 않고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맛있다 아 이거 하나 먹고 배부를 것 같은데 진짜 너무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이엠보넛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지도 제가 맛있게 먹어서 잘 보관도 해두고 상자도 재활용해서 이 폰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이고 일단 손톱도 깎아야 돼 진짜 너무 더러워 여러분 도마츠 여기서 드세요 광고 아니고 뭐 협찬 안 받았는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